앞에 있는 마네킹에 걸린 1에서 16가지의 번호표를 하나씩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. 남은 사람은 열려서 번호도 16번. 다음 게임을 시작하는 순서입니다. 순서라고? 게임을 하는 순서라면 앞번호가 유리해. 일단 먼저 시작하는 게 좋아. 시곤한 거. 1번? 제일 먼저 게임을 시작하자고. 저기요. 제가 1번 하면 안 될까요? 안 되는데. 마지막에 하는 것이 잘인데. 보다 갑니다. 아닌 것 같은데. 다섯 번째 게임은 진검다리 건너기입니다. 6분 안에 다리를 건너야 합니다. 그렇듯. 잘했어. 안 찍어. 시발. 김윤윤. 김윤윤. 남은 사람은 한 명. 김윤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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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윤윤.